2022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칭캠퍼스 울칭군은 오는 28일까지 2022년도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칭캠퍼스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울칭군위탁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학협력의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칭캠퍼스 입학생 모집대상은 30대에서 60대의 울칭군민 40명으로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울칭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또는 각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학사일정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울칭군 왕피천공원 친환경농업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7개 영역의 공통특화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 시 명예 도민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군은 학습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격과정과 학습자 간 상호학습활동을 추가 지원하는 등 타시군 캠퍼스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학습자 및 활동자에 대한 표창과 자격과정 운영에 따른 자격증 취득. 수료생에게 향후 울진군 평생교육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울진 캠퍼스만의 다양한 특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종열 행정지원과장은 지난해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 캠퍼스를 수료한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웃음과 행복이 꼽히고 지역의 기분 좋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명실상부한 지역의 평생학습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입학원서 등 신청서류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05사 789-651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